ㅋㅋㅋㅋㅋ 어 여러분들 이거 차를 어..떼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네.. 급하게 끌 수 밖에 없었어요 네..하이 오랜만이죠? 어..그래 반가워요 어.. 아 이거 뭐지? 근데 그 청소 하시는 그.. 우리 공무원분들 그 차가 들어와서 빼줘야 돼서 급하게 빼드렸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인사를 못하고 갈 순 없으니까 내일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 공연 때 보고 합시다 저도 준비 잘해서 갈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푹 자고 또 일어나신 분들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빠이 하이 근데.. 이렇게